빅 하트 크리스천 스쿨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. 15회를 맞이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오케스트라, 아카펠라, 댄스, 드라마 등의 무대를 선보였으며 올해는 특별히 교사와 학부모도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.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이렇게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행사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빅 하트 크리스천 스쿨은 행복한 학교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